아, 아파와. 머리 묶어져요. 죄송합니다. 은챔 머리 묶어줄 거 있어요? 응. 왜 그래야 되나? 아, 머리? 응. 아, 머리요? 머리 묶어져요. 너, 너는 동생이 있을까? 아, 묶어줄게. 동생 머리 좀 묶어줘야 돼. 머리 어떻게 묶어드릴까요? 이렇게. 하나로? 네. 하나로 묶어 가세요. 머리는 뽀개요. 이렇게. 이렇게. 아니요. 이렇게. 위로. 이렇게 묶어야지, 머리를 묶어야지. 아, 잠깐만. 혹시 뒤돌아줄 수 있어요? 어, 머리끈 있어요? 네, 여기. 귀여워. 더워요? 네. 두 자리예요? 내 자리예요. 진짜요? 왜 너네 둘이만 있어? 얼마 없어? 치아하러 갔다. 뭐 하러 갔다고? 치아하러. 치아하러 갔죠? 언니 거 해줄까, 언니? 이거 해줄까? 이거? 예쁘고? 싫어? 미세건데. 예쁘게 생겼네. 됐어. 앞머리 한 번만 하자. 앞머리. 됐어요, 꼬마 아가씨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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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